비즈니스용 노트북, 게이밍 노트북, 단 하나로 해결한다. MSI STELS 15M 반갑습니다. 만지노키입니다. 오늘 사용해볼 제품은 노트북인데요. 그냥 노트북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노트북이냐? 바로 11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 MSI STELS 15M A11 UEK입니다. 이게 어떤 제품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업무를 위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게임을 위한 게이밍 노트북,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비즈니스와 게임에 이용했을 때 둘 다 만족스러울지 제가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저는 외주 작업과 출장 때문에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노트북 무게가 무겁지 않아야 되고요. 쉬는 시간에 웬만한 게임 정도는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정도여야 저에게는 만족스럽게 사용이 될 텐데요. 그럼 천천히 살펴봅시다. 일단 인텔과 MSI가 이 제품을 개발하면서 울트라 포터블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MSI STELS 15M은 세계에서 가장 얇은 15인치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하는데요. 16.15mm의 두께, 1.7kg의 무게입니다.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정말 얇고 가벼운 거죠. 기존의 탱크같이 묵직하고 투박한 게이밍 노트북만 생각하다가 이 MSI STELS 15M을 보니까 와 이게 게이밍 노트북이 맞나 싶을 정도로 디자인도 심플하고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이밍 노트북의 휴대성이라는 키워드로 새로운 포지션을 만든 거죠. 35W 전력에서 작동하는 H35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소비 전력을 줄여서 휴대성을 많이 향상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부터 살펴보시죠. 알루미늄 재질이고 색상은 퓨어 화이트 카본 그레이 색상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색상은 카본 그레이 색상입니다. 카본 그레이 색상 보십시오. 알루미늄 재질이라서 그런지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이 첫 느낌은 딱 보고 게이밍 노트북 같지 않은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상판 커버에 MSI 특유의 드래곤 방패 이 로고가 있어서 이 용을 보는 순간 아 게이밍 노트북은 맞구나 라고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독특한 거는 이제 완전 개방 힌지를 적용해서 이렇게 열면 180도까지 열립니다. 야 이거 시원하게 열려서 정말 좋습니다. 좌측면에는 방열 구멍 4개와 전원 포트,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USB 타입 A 포트 1개, 오디오 콤보 포트가 있습니다. 우측면에는 USB 타입 C 포트와 그 옆에 PD 충전이 지원되는 썬더볼트 4 포트, USB A 포트가 하나 더 있고요. HDMI 포트가 있고 최대 2개의 외부 디스플레이를 추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데요. 유선 램 포트가 따로 없어서 유선을 이용하시려면 별도의 유선 램 젠더가 필요합니다. 좌우, 하판, 뒤쪽도 모두 구멍이 많이 나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고무 패드가 위치해 있어서 바닥에 놓았을 때 어느 정도 공간이 있고요. 스피커와 통풍구도 뭔가 벌집? 용의 비늘 디자인처럼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디자인이 멋집니다. 하단부도 보시면 쿨링 성능을 위해서 구멍이 꽤 많이 나 있습니다. 안쪽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상단부에는 HD급 화질의 카메라가 있고요. 좌우 베젤은 4.9mm의 얇은 베젤이라서 화면이 넓어 보이고 하단부에는 MSI 로고가 적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44Hz의 고주사율을 지원하는 IPS 타입 FHD 15.6인치 디스플레이입니다. 역시 게이밍 노트북인 만큼 144Hz의 고주사율은 부드럽게 게임을 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는 안티글레어 패널인데요. 안티글레어 패널이 뭐냐? 쉽게 말해서 빛 반사가 적기 때문에 오래 사용했을 때 눈이 덜 피로하고 편안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시야각 패널이기도 해서 측면에서 봐도 잘 보입니다. 화면 밝기는 250니트로 일반적인 20인치 초중반대 FHD 모니터의 화면 밝기를 보여주었습니다. 15.6인치라서 영상 시청할 때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키보드만큼은 정말 게이밍 노트북이다 라는 걸 확 느낄 수 있었는데요. RGB 백라이트 내장 키보드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푸른빛을 내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드래곤센터의 미스틱 라이트 설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키 설정을 눌러보면 깜빡이기도 하고 색이 변하기도 하고 은은하게 색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키감도 괜찮았습니다. 타건 소리 한번 들어보죠. 키보드 덕분인지 생각보다 화려한 노트북이었고요. 밤에 불 끄고 게임하면 게이밍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PC방도 못 가는데 이 RGB 불빛으로나마 나름 PC방 느낌을 낼 수 있었습니다. 키보드 아래 터치패드는 좀 작은 편입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다음은 MSS TES 15M 스펙과 성능입니다. CPU는 11세대 인텔 코어 i7-11375H 프로세서를 탑재했고요. 외장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60 Max-Q가 탑재되었습니다. 메모리는 16GB DDR4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512GB NVMe SSD를 기본적으로 탑재했습니다. 이 최고 사양 모드로 해서 3D 마크를 돌려보니까 외장 그래픽 카드 RTX 3060의 힘으로 역시 벤치마크 점수는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FPS 총 쏘는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게이밍 노트북인 만큼 여러 게임으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롤을 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롤을 하기 때문에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롤을 플레이하면 끊김없이 쾌적하게 플레이가 됐고요. 평균 프레임은 170 내외로 유지됐습니다. 오버워치를 최상으로 돌렸을 때 평균 프레임 속도는 100 정도가 나왔습니다. 쾌적하게 플레이 됐고요. 배틀그라운드는 그래픽을 매우 높음으로 설정해서 플레이 했는데 프레임은 평균 90 내외로 유지하면서 끊김없이 플레이 가능했습니다. 일단 이 정도 게임들만 원활하게 플레이해도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아는 발로란트도 해봤습니다. 프레임도 평균 130 내외로 유지되어 괜찮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발로란트 재밌더라고요. 추가적으로 블랙스쿼드 총게임도 해봤는데 144 프레임 이상 유지했고요. 스타크래프트는 평균 프레임 300 내외가 유지되어서 아주 쾌적하고 좋았어요. 아주 높은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들도 설정을 어느 정도 타협한다면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있어서 고설정으로 플레이했을 때 키보드 상단 가운데 부분은 뜨거워졌지만 방열 구멍이 이곳저곳에 많기 때문에 빠르게 열을 식혀줬고요. 키보드는 따뜻한 정도로 사용할 수 있었고 팜레스트 부분까지 열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스텔스 15M은 쿨러부스트5 냉각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두 개의 펜과 여섯 개의 히트파이프로 구성되어 있어서 발열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발열 관리가 괜찮았습니다. 다만 노트북이 풀로드 시에는 펜이 최고속도로 돌아가는데요. 그때는 펜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배터리는 52WC로 모바일 마크 2014 기준으로 최대 9시간 이상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펙상 9시간 이상 사용시간은 사무 환경, 인터넷 사용 환경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사용시간이기 때문에 유튜브만 연속 재생하면 어떨지 테스트해봤습니다. 화면 밝기 50, 소리 크기 50으로 설정했고 키보드 백라이트는 끈 상태로 테스트했습니다. 유튜브 연속 재생은 5시간 20분 동안 플레이 가능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게임을 하면 2시간 반 정도 사용 가능했지만 휴대성을 위해서 무게와 두께를 줄이고 배터리 용량 52WC에 외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게이밍 노트북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렇게 상황에 맞게 배터리 설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환경에 맞게 맞춰서 사용하면 됩니다. 또 썬더볼트 4포트에 PD 충전이 지원되기 때문에 전원 케이블을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시간도 테스트해봤습니다. 노트북이 완전히 꺼진 0%에서 충전을 시작해서 약 1시간 정도 충전을 하니 80%로 충전이 됐고요. 1시간 22분만에 90%로 충전되는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90% 이후로는 충전 속도가 느려져서 1시간 56분만에 99%로 충전이 되었습니다. 스피커는 2와트 출력 2개로 스테레오 스피커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볼륨 크기가 80% 이상 정도는 돼야 우렁차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볼륨 50 볼륨 80 그렇지만 게이밍 노트북은 스피커로 듣는 맛이 아니죠.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착용해야 제대로 된 사운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고급 음향기기에 사용되는 하이레스 오디오 규교 DAC가 탑재됐고요. 나희믹 사운드 솔루션이 적용되어서 최상의 오디오 환경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게임 플레이를 할 때도 입체적인 음향이 잘 표현돼서 좋았습니다. 제가 꼽은 단점으로 왼쪽 아래에 윈도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많이 누르는 게임을 하다보면 윈도우 키가 잘못 눌려서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1초가 중요한 게임 플레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인 만큼 윈도우 키가 우측에 위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다행히 드래곤 센터에서 윈도우 키 잠금 및 기능 전환 기능이 있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MSI 스텔스 15M 가격은 170만원대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과연 실제로 비즈니스와 게임에 이용했을 때 둘 다 만족스러웠는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디자인이 투박하지 않고 깔끔해서 좋았습니다. 게이밍 노트북 같지 않잖아요. 또 2kg이 넘어가지 않은 1.7kg의 노트북 무게이기 때문에 게이밍 노트북에 있어서 이동성과 휴대성을 높였다는 걸 확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출장을 가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이 잦은데 일반 노트북으로 게임을 쾌적하게 즐기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일반 노트북, 게이밍 노트북 둘 다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말이죠. 저는 또 촬영 장비까지 들고 다니기 때문에 노트북 두 개 들고 다니는 거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게임을 위해서 마우스 하나, 스텔스 15M 노트북 하나 들고 다니면 쾌적하게 게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요즘은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화상회의 많이 하잖아요. HD급 웹캠이 있어서 화상회의, 화상 강의 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HD급 화질의 동영상으로 촬영 중입니다. 화상회의를 한다면 이런 느낌이겠죠. 마이크 스름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180도 개방 힌지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180도로 눕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나 미팅에 있어서 뭔가를 보여주고 의견을 나누어야 할 상황에서 화면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던 포지션이거든요. 웬만한 게임도 쾌적하게 즐기면서 비즈니스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노트북. 그래서 결과적으로 업무를 위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게임을 위한 게이밍 노트북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단점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게이밍 노트북답지 않은 깔끔한 디자인. 무게와 두께를 줄이면서 경량화된 게이밍 노트북으로 무게 부담이 줄었습니다. 세 번째, 144Hz 고주사율의 IPS 디스플레이로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네 번째, 전체적으로 준수한 성능, 웬만한 게임은 모두 플레이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포트들로 호환성을 높이고 썬더볼트4로 PD 충전이 가능한 것도 좋았습니다. 단점은요, 첫 번째, 살짝 아쉬운 스피커지만 헤드셋 착용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게임 플로드 시 팬 소음이 조금 거슬립니다. 팬이 최고 속도일 때 50에서 60 사이의 데시벨을 보여줬는데요. 사무실, 일반적인 실내 공간 정도의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 키가 왼쪽에 있어서 게임 플레이 시 방해되지만 드래곤 센터의 기능으로 극복 가능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울트라 포트블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새로운 포지션으로 나온 MSI 스텔스 15M이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나 살펴봤습니다. 게이밍 노트북 제품을 찾으신다면 또 다른 선택지로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또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은 사랑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혀키였습니다. 아듀! 안녕! 안녕! unknowns! miejsc! 95 NXT queue!' opt! AME laut! suit! chutz! abuse! bypass! tsk Rica!!! cosa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